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는 재난원인조사 결과와 기법을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등 재난원인조사 관련 현안 사항을 협의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HL커머스가 수입 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 CU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체와 종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사업체 조사 결과 지난해 관내 사업체는 11만 5,452개, 종사자는 60만 5,75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224개, 8,744명 늘어난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가 다음 달 2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와 면역 지속 시기를 고려해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건데요. 목포시 관계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증강 가상현실 기술을 패션, 자파 분야에 접목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상현실 모바일 앱 개발 보급 사업에 4년간 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가상제품의 고품질 입체 샘플 제작 비용을 현재의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광주광역시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 전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 무상급식 대상자는 18만 6천여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대만에서 추석 맞이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왔던 배와 멜론뿐만 아니라 인삼과 토마토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판촉 행사를 계기로 전북산 신선 농산물의 대만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